안녕하세요. 필리핀 여행하고 있는 브래드입니다. 오늘 가려는 곳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클락 앙엘레스 이쪽 지역에 골프 여행 오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가보셨을 만한 또는 가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곳 헌드레드 아일랜드로 갑니다. 헌드레드 아일랜드로 가려면 제가 있는 이 가우 터미널에서 알라미노스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되거든요. 이쪽 다우 터미널 내에 있는 빅토리라이너에서 버스를 타면 되는데 11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버스는 11시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봐야죠. 알라미노스 하는 버스가 인쇄 왔어요. 12시 다되서 도착했네요. 12시 다되서 도착했네요. 지금 시각이 4시 19분이니까 다우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4시간 정도 됐네요. 지금 알라미노스 시내거든요. 시청 쪽을 한번 가보고 바로 지금 시간이 늦어서 바닷가로 이동하기보다는 시청 쪽 한번 뭐가 있는지 동네 구경 한번 해보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친구들은 카메라에 너무나 반가운 표시해 줘가지고 너무 좋아. 알라미노스 시내 바로 뒤쪽 골목이에요. 이쪽에 바닷가 그쳐라 그런지 수산물시장? 수산시장이 있어서 지도상으로는 수산시장이 모여가지고 오긴 했는데 지금 문 닫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아예 공사를 하고 있네. 입구 쪽에는 다 문을 닫은 것 같고요.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끝에 쪽에는 좀 연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벌써 비릿비릿하네요. 냄새가. 보이는 게 방우스 많이 보이고 띨라삐아 보이고 오 돼지고기도 보이고 맛조개도 있네. 우리나라 맛조개랑 똑같이 생겼네. 이건. 오. 우리나라에 없는 물고기들. 헬로우 헬로우. 여기 매길이 있네. 여기 매길이 있네. 아 이거 새우 튀겨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거. 200원 키로. 시장. 거의 파장 분위기네요. 약간 새우는 어 좀 차고 싶긴 하다. 키로에 200페소라고 했으니깐 우리나라도 5,000원정도 프라이팬만 있으면 기름에 포커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프라이팬이 없어서 구매는 못하지만 다음번에 혹시 뭐 기회 있으셔서 들리시는 분들 계시면 시장 들리셔서 새우 저렴하게 구매해서 유리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제는 해변가 쪽으로 이동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쪽 투산시장 앞에 터미널이 이렇게 트라이시클 터미널이 있거든요 여기서 헌드레드아일랜드라는 선착장 있는 곳까지 80페소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트라이시클 타고 이동할게요 트라이시클, 말하면 좀 안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んです 이제 우리는 막차? 정우리 한번은? 응 나Yes Stefan& disturbing 안녕! 제 이름은 블라우스님 제 이름은 꾸리포티비 꾸리포티비 제가 잡은 호텔입니다 1450회수의 방 잡았고요 이 방이 제 방입니다 1450회수인데 괜찮아요 방도 깨끗하고 아까 봤는데 화장실도 변기 커버도 있고 최근 묵은 숙소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하하하 오늘은 도착시간 지금 한 5시 정도 돼가지고 어디 이동하기는 좀 그렇고 바닷가 구경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저녁식사 준비를 준비를 내가 하는 건 아니지 저녁 먹으러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헌드레드 아일랜드 1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헌드레드 아일랜드로 불리구요 어 이쪽에 조금만 빵카들이 많이 서 있네 아 이런 것들도 다 손님을 태우는 배 같긴 한데 와 연인들 많다 와 다 연인이네 아 나만 혼자야 아 헌드레드 아일랜드 알라미노스시티 판카신안 필리핀 여기가 뭐 헌드레드 아일랜드 관문 같은 건가 이런 바다 확실히 연인끼리 와야돼 이런 바다 남자 혼자 오니까 되게 쓸쓸하네 다들 연인끼리들 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이 까와와 어 여기도 신선한 생선을 파네요 아 요리도 있고 와 와 와 와 와바이바이 죄송해요 제가 요리하지 않나요 말씀하세 해어요 좌우 네. 이상한 벌라기에요. 저 여기 사수있어? 네. 한국에서 놔라요. 한국에서 어디야? 한국어! 네! 300명? 300명... 300명요? 하... 옆에 분을 구경하시는 분이었나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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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 사시는 연인분들에게는 최고의 데이트 장소겠다. 이게 진짜. 아기들 여기 오면 엄청 찡얼되겠다. 사달라고. 나도 엄청 어렸을 때 사달라 그랬는데 울엄만 안 사줬죠. 저건 삥삥거리는 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할로어. 어? 여기도 맛있어 보이는데? 메런비를? 레드월스메롱? 여기 맥주 있데. 굉장히 고급진데. 여기 느낌이? 할로어. 이제 파스타 양이 너무 많다 나뭇은 아침에 먹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와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핫소스나 피클이 없어 얄받아 맛있는데요 피자 괜찮다 와 피자는 절반 먹었고요 샐러드는 다 먹었고 제가 피자 꼬다리를 안 먹어요 와 절반, 반판먹었는데 어우 배부르네요 벌써 맥주는 두 병에 요건 퇴크아웃해서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빌아웃 가격은 770회에서 나왔네요 꼬리보티비인데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니야 이거 하하하 아니 일어나도 vị 일어나도 없었다 일어나도 없어도